1번부터 얘들아 문제가 어려웠단 말이야 원래 대부분의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1번은 얘들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좀 나이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얘들아 1번 문제가 얘들아 오답률 사위에요 어려웠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암기가 꼼꼼하게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내용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얘들아 DNA의 기본 단위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장풍이가 이렇게 암기법을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느클레어 타하이도 그 뉴클레어 타이든 얘들아 바로 인산당 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모양이 다른 요 구분이 요 구분이 바로 뭐야? 염기에요 그럼 얘들아 이게 인산이란 말이야 인산 이게 당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있습니다 인산당 염기 이건 얘들아 오탄당이라고 했었죠 못한다 그래서 인산당 염기 그래서 기억은 당이에요 가는 뉴클레어 타하이도 홍아 맞죠 나에서 아덴인의 수와 타이민의 수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A는요 무조건 T랑만 무슨 결합한다? 상보적 결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보적 그래서 장풍이가 너만 봐에서 또는 장풍이가 백신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 T와 G, C는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었어? 앗! 구찌! 이렇게 외웠죠 프라단대, 셀린단대, 발렌시아가 안돼요 앗! 아 구찌! 구찌! 되니? 상보적 구찌! 그래서 답은 ㄴ, ㄷ, 4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ㄷ 보기를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ㄷ 보기 되더라 어떤 것이 인산인지 모르는 거야 이 인산이 되니? 자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으면 지금 바로 알면 돼요 알겠죠? 어이야! 자 2번 갑니다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태양계 성운의 원시 태양이 형성되는데 가스와 먼지가 모였어요 자 이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ㄱ 보기를 보면 자 ㄱ을 이루는 원소 중 일부는 결합하여 ㄴ의 구성성분 ㄴ을 보니까 얘들아 생명체입니다 아니 가스와 먼지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맞아요 이 가스와 먼지에 의해서 얘들아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미행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있었던 원소들에 의하여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조금은 고민을 했을 거야 내가 말이 맞지? 맞잖아 고민을 했을 거라고 심지어 얘들아 굉장히 자기가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생명체 내가 이 우주에 있는 가스와 먼지에 선고라고? 괜히 괜히? 문제 풀다 갑자기 막 어? 자 나에서 원시 태양계에 자 나에서는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니까 미행성체들의 개수는 점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온도가 점점점 하강하게 되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맨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디귿 다에서 그렇습니다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고요 밀도가 작은 애들은 떠서 맨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맨틀과 핵의 분리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답은 그래서 3번 밀도는 점점점 커집니다 지구 중심 밀도가 큰 애들은 중심 쪽으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구조에서 얘들아 밀도가 가장 큰 건 핵이에요 그 다음 맨틀이고 지각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도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3번 자 프레드 호일입니다 자 프레드 호일은 바로 무슨 우주론? 그렇지 정상 우주론 그럼 가무프는 비트 아트 더 뱅뱅 정상 우주론입니다 봐봐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부피가 팽창돼요 우리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똑같은 공통점은 허블의 법칙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가 점점점 팽창한다는 거야 우주가 점점점 팽창하는 건 인정 오케이 이거는 눈으로 관측을 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은요 계속 어떻게 질량이 증가된다고 새로운 별과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질량이 증가되니까 밀도와 온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이거야 왜? 부피가 증가됨에 따라 질량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되고 단 빅뱅 우주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밀도와 온도는 계속 감소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우주의 질량 증가되죠 우주의 밀도 일정하죠 우주의 크기 커지죠 우주의 크기는 바로 뭐야? 부피 이해됐을까? 아 이거야 됐니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장풍이가 여기 해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말 기말 1학기 말을 잘 해란 말이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막 물어봤다고 기말이 중요해요?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어? 알겠지? 어쩔 수 없이 일단 그야말로 4학기 2학기 3학기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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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기 3학기